지하 2층 상암 총룡. 경비도 모두 진압됐습니다. 알아서 갈게. 총을 줘라. 뭐? 내가 당신을 뭘 믿고 총을 줘? 미쳤어? 걔 가면 여섯 다 돼지가? 자 그럼. 저 뒤쪽 왔다 뒤쪽. 고무탄 살상 어림없게 되네. 아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. 동무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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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내 인민무력부 소자 위진평이고. 내내 방금 남재성 괴리군 지휘관을 적결했어. 여보라. 여보라. 동무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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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 아 근데 갑자기 이렇게 쏘고 어떻게 말도 없이 이게 무슨 작전이야?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진짜. 흑수 guilty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